네, 이런 과학기술이 사실은 국가의 정책과 따로 놀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SBS 디포럼 윤석열 대통령도 각별히 큰 관심을 보였더군요. 네, 저희가 대통령과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특별 대담은 저희 SBS 디포럼, SDF가 열리기 이틀 전이죠. 지난달 31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포럼 주제, 그러니까 AI 시대에 다시 쓰는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대통령의 상세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을 놓고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처음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정부 R&D, 즉 연구개발 예산이 21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이 삭감됐죠. 이를 놓고 일부 과학개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어 왔는데 대통령이 재임 중에 R&D 예산을 늘리겠다, 그것도 많이 늘리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대담에 앞서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가졌는데 그때도 R&D 예산이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10조 원 증가했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년도 R&D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했을 뿐 앞으로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저희와의 특별대담에서 한 발 더 나간 입장을 밝힌 건데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R&D답게 R&D에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SBS 디포론과의 특별대담에서 밝힌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최근 중동 방문을 비롯해서 정상 외교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 그동안에 정상 외교를 통해서 어떤 경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즉 R&D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걸 두고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국가 R&D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3년 동안에 20조가 30조로 늘면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한 3천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한 달에 한 2, 300만 원의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결국은 어떤 수당 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R&D는 R&D답게, R&D 예산은 R&D에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좀 예산 항목과 취지에 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AI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거기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AI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문학적 또 사회과학적인 이런 사고가 접목이 돼야 해서 사실 물리과의 구별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저 자신도 이제 교육계에 대학 총장님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이런 물리과의 구별이라든지 또는 자연계에서도 공대와 자연과학대학의 구별 또 그 내에서의 학과별 이런 벽을 좀 많이 허물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부탁도 드렸고 AI 같은 혁신 기술이 우리에게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주긴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AI의 안전성 또 신뢰성 문제 그리고 윤리 이슈 이런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이 궁금합니다. AI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이 되어야지 이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그래서 AI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한민국 차원에서의 권리 장전을 발표를 했고 또 이런 윤리 규범을 만드는데 AI와 디지털의 특성상 바로 즉시성과 초연결성 때문에 이것은 국제 규범이 만들어져야지 어느 한 나라의 규범만 가지고는 규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엔사나 기구 출범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뉴욕에 가서 유엔사무총장에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천도 했고 또 다행히 얼마 전에 답신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김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대담 중에 R&D에서는 늘리겠다 이 부분 말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우선 활발한 정상 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든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경제를 위해서는 어떤 나라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를 읽히고요. 또 AI, 디지털 시대일수록 공학기술뿐 아니라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사고가 접목돼야 풍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SBS 문화재단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공동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문의과의 구별이라든지 공대와 자연과학대의 구별 또 학과별 구별 이런 벽도 많이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AI 국제 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유엔 산하기구 출범을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유엔이 우리나라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도 저희와의 대담에서 처음 밝힌 내용입니다. 유성균 대통령 또 AI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더군요. 에이아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또 무기 개발이나 사이버 공격, 사기 이런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한 건데 AI와 디지털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올해 SBS 디포럼 연사로 나섰습니다. 디지털 규범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런 방침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한국적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과감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추경호 부총리 얘기 중에 한국적 디지털 규범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갑니다. 우리 SBS의 공동연구에 정부가 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저희 포럼에 직접 특별연사로 나섰습니다. SBS 문화재단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정부의 AI 산업 육성 지원 방향과 일맥상통하며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술 혁신, 경제 안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의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디지털 원팀 정부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어가겠다고 했고요. 이어서 앞서 들은 디지털 규범 설정을 언급했습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되 기술 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국내 현실에 맞게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한 대목도 눈길이 갔습니다. 추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R&D 해산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도 제시했는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R&D 분야의 비효율, 낭비 요인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디포럼, SDF의 모든 강연과 토론 내용은 오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낮 12시 50분 스페셜 방송을 통해 다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SBS 디포럼을 만든 이정혜 SBS 미래팀장 그리고 김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